안녕하세요. 오늘 그 컬러가 아주 레드컬러로 하죠. 너무 멋집니다. 1879 프로님 남네요. 작년에 2승 하시고. 올해 벌써 스타트에서 애석하게 2등 했어요. 네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불만이 있습니까? 저한테? 아, 아시면서. 저기 우리 1회대는 못 나오셨죠? 네. 2회대 나오는데 8회대까지 결승하면 안 됩니다. 아, 당연하죠. 1회는 피치 못할 그런 것이 있었고. 이번 대회는 여자 상금이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? 네, 봤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돈을 좀 챙길 수 있어요. 네. 우리 한 말씀 하시죠. 우리 제2회 오픈 골프 토너먼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국내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시합이 좀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신선하게 이렇게 1879 골프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깔끔히 좋네요. 자,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